안녕하세요. 저는 똘똘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식에서 두 남녀가 평생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언약을 백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평생의 지팡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한 번 부부의 연을 맺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생을 함께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죠. 하지만 다들 그것도 다 환상이고 부부도 돌아서면 남남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만은 예외였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바로 그 백년 언약의 각오를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입니다. 비록 천륜을 거스르게 되더라도 말이죠. 오랫동안 S전자 수리기사로 일해온 저는 아내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평소 어수룩하고 여자하고도 말도 잘 못해본 저는 소개팅 날에도 어김없이 버벅거렸죠. 정말 식사하는 내내 긴장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재미없는 농담만 하면서도 속으로 아 망했구나 하면서 조용히 좌절했죠. 하지만 아내는 저의 실없는 말에도 웃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개그코드가 맞는 것 같다고 웃는데 와 정말 이 여자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혹시 소개팅 나오신 거 후회하는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왜 후회를 해요? 아 처음엔 S전자 다니냐고 물어보다가 수리기사라고 하면 실망하는 사람들 많이 봐서 혹시 수진 씨도 조금 실망하셨나 해서요. 제가 그런 걸로 왜 실망을 해요. 주선자한테 동훈 씨 직업 다 듣고 나왔는데요. 동훈 씨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리기사도 다 기술직인데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아내는 정말 알아갈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형하고 많이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공부 잘하고 잘난 형 그림자에 매번 가려서 어둡게 살다 보니 마음에 곰팡이가 핀 거죠. 아내는 저의 그 못난 부분을 다 감싸 안아주고 오히려 저도 모르는 저만의 장점을 찾아주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보험회사에서 저나 상담원으로 일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치고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넘기는 묻어남과 강철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내와 3년 동안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제가 서른 후반 아내가 중반쯤 되었을 때 결혼에 꼴이 냈어요. 세상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이 여자가 평생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넘치도록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둘만 함께 있다면 부족한 거 없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시련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신사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저와 형을 키우셨는데요. 형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항상 자신 만만한 성격이었고 저는 공부도 중간 성격도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자랑거리는 항상 형이었고 저는 늘 옆에서 형을 빛나게 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형제를 보며 형만한 아우 없다 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어머니께서도 저와 형을 차별하셨던 거였어요. 저와 형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은 잘나가는 세무사였는데 어머니는 사업가의 아내로 안성맞춤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내를 소개시킬 땐 그저 끼리끼리 만났다 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저를 차별하시는 건 아무래도 평생 그래 오신 거니 상관이 없어도 사람 옆에서 며느리끼리 비교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내를 데리고 결혼 전 본가에 인사를 드리는 날 아내가 선물로 가져온 꽃과 케이크를 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인사드리러 온 날 예쁜 찻잔 세트 들고 왔는데 둘째는 어째 손이 작구나 네? 아 제가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직 몰라서 다음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할게요. 뭐 내가 달라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랬다고 그래 다 사람이 제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신경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시지만 정말 아휴 당황해하는 아내를 보고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찻잔 쓰지도 않잖아요 그거 상자째로 그대로 있는 거 내가 다용도실에서 봤는데 차는커녕 커피도 잘 안 드시면서 수진씨 우리 엄마 차보다는 식혜나 막걸리가 취향이에요 얘 내가 차를 왜 안 마시니 너네가 사다 주면 고맙다고 다 먹지 그럼 다음엔 어머니가 그 찻잔 세트 첫 개시 하실 수 있게 맛있는 차 사서 올게요. 역시 상담원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내는 괜히 뾰족한 저희 어머니의 말에도 빵긋빵긋 웃으며 잘 넘어가더라고요. 괜히 염치 않아 하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죠. 이렇게 착한 아내가 시댁에서 사랑받으면서 저와 결혼을 하길 바랬는데 어머니는 형 결혼 때 형수님에게 본인이 애지중지하는 반지를 물려주셨지만 제 아내에겐 예물 하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보다도 오히려 제가 서운해서 어머니한테 말하니 저희 어머니 왈 다 투자다 투자 투자할 곳 보고 발 뻗는 거야 돈 잘 버는 세무사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거랑 상담사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거랑 나중에 콩꼬물이 어디가 더 떨어지겠니 속물 같은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 어머니의 말에 질려버렸습니다. 저야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차별을 당해서 해탈했다 치지만 그래도 남의 집 딸이 며느리에게는 다르겠지 했는데 헛된 생각이었죠. 제 결혼 이후로 어머니에게 더 큰 기대는 전혀 갖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씩 어머니를 뵙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도 어머니 입에선 형네 부부 이야기가 끝이 없었죠. 예, 너 보험일 하는 거 말이다. 그거 종훈이 처 앞으로 네가 보험 좋은 거 있으면 몇 개 들어줘라. 네? 형님 보험 들어야 하신대요? 아니, 바쁜 애가 그런 거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어. 네가 알아서 잘 빠진 걸로 몇 개 해줘봐. 아, 어머니, 그게 제가 알아서 둘 수가 없는 게 일단 전 상담원이기도 하고요. 전문 설계사한테 제가 맡긴다고 해도 형님이 이미 든 보험도 있을 테고 개인정보도 필요하고 돈 빠져나가는 계좌도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돈? 예, 그건 네가 내줘야지. 그게 다 네 실적 아니니? 보험일이 다 여기저기 가족이나 지인들 인맥으로 하는 거라던데 이름 빌려주는 거면 고마운 거 아니냐? 정말 뭣도 모르는 어머니는 그저 아내에게 고마운 줄 알고 네 돈으로 형수님 보험 알아서 들라고 하는데 와, 정말 어디 숨고 싶었어요. 아내 옆에 있던 저는 빨리 어머니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상담원이고 실적으로 올라가 봤자 보험료 내는 돈이 더 나가겠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것 좀 부탁하지 마세요. 참나, 아무리 바빠 봤자 네 형님보다 바쁘겠니? 어머님, 형님 보험 필요하시면 알아서 드실 거예요. 남의 세금 관리해주는 사람이 본인 보험도 관리 못하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형님 이름 빌려서 보험 안 들어도 제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군시렁거리긴 하셨지만 단호한 아내의 말에 더 이상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전 괜히 대역주의인이 되어 아내 눈치만 살폈죠. 정말 어머니의 무분별한 차별만 없으면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문제가 없었는데 아예 안 보고 살면 됐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계속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명절 날 잡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때마다 전 어머니의 모짓말에 아내가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물론 아내도 어머니에게 적당히 대응하고 저도 사이에서 막았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어머니 생신날 아내는 점수 좀 딴다고 1박 2일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기 좋은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회를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대접했어요. 어머니가 좋은 경치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저에게 하는 말은 고맙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였죠. 아유, 첫째 네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첫째 걔네처럼 바쁜 애들도 좀 이렇게 쉬면 좋겠다. 안 그러니? 여행을 준비한 건 아내와 저인데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그저 형네 부부 생각뿐이었어요. 또 다른 날은 저한테 좀처럼 서운하단 말 안 하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가 형님한테 용돈 주신 거 알아? 50만 원. 뭐? 어머니가?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쓰셨대? 형님 생일이라고 정장 한 벌 해입을 하고 주셨대. 저번에 형님한테 들었어. 당신 기억나? 내 생일에 뭐 해주셨는지? 어, 뭐였지? 용돈 주셨지 않나? 맞아. 딱 10만 원. 생일상 차려먹으라고 장보라고 돈 주신 거야. 그때는 10만 원도 감지덕지였는데 형님 말 듣고 나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 풀죽은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상담 일을 하며 어떤 모진 고객을 상대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아내가 어머니의 차별대우로 인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저도 함께 힘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아내가 형 부부와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한 날 집에 돌아와 저에게 시댁 가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별다른 일이 없어서 영문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근데 알고 보니 외식 후에 어머니 집으로 가서 함께 후식을 먹을 때 당연하게 아내 혼자 과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결혼하고 쭉 언제나 아내 혼자 주방에서 과일이나 커피, 차를 준비하고 그건 모두 어머니가 당연하게 아내에게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찌나 제가 미안하던지 남자라서 그런지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과일 깎는 게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한 사람한테만 시키면 당연히 빈정상하죠.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아내가 차별당하거나 혹사당하는 걸 놓치지 않고 돕거나 어머니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웬만해선 가족 행사도 참여를 안 했어요. 좋은 일을 해도 잘못한 게 없어도 듣기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요. 아내도 저처럼 어머니의 차별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최대한 피하면서 살자고 단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건 정말이지 못 참겠더군요. 어머니는 형수님과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지긋지긋한 차별을 하셨습니다. 형수님이 임신하셨을 땐 낳기만 하면 본인이 봐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땐 그저 애 낳으면 일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만 하셨고요. 아내가 둘째 가졌을 때 임신 소식 듣고는 사람 속을 또 뒤집으셨죠.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 둘째 가졌어요. 둘째? 아이고 얘, 뭐 타로 덜컥 임신을 했냐? 그냥 종은이네처럼 하나 낳아서 잘 살지. 무슨 말이 그래요? 애가 생겼으면 축하할 일이지. 우리가 당장 기울어지는 집도 아닌데요. 형편 생각해서 나, 형편. 난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중에 애 봐달라고 늙은 애미 고생만 시키지 말거라. 안 해요, 안 해. 엄마도 혼자 아들 두 명 키우셨잖아요. 저희는 둘이니까 더 잘 키우겠죠.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저렇게 말을 하고 끊었네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애 낳고 몇 번 어머니 얼굴 보고 지긋지긋하게 돌아오는 명절 기념일에도 잠깐 생사 확인하는 수준으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덜 예쁜 자식이 얼굴 안 보여준다고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명절 기념으로 형네 부부와 애들 데리고 찜질방으로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가고 싶겠냐고요. 일단 명절에도 출장술이 갈 수도 있다고 둘러대고는 아내에게 말했죠. 아내는 좀 갈등하더니 그 전에도 몇 번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을 피했으니까 이번엔 가자고 하더군요. 아내가 단호하게 가자고 하니 저도 선택지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날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질지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명절날 형네 부부와 그리고 저희 가족은 크기로 유명한 대형 찜질방에 갔습니다. 서로 달걀도 까먹고 식혜도 마시면서 삥 둘러앉아서 땀 빼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군요. 어머니께서 입만 여시지 않는다며 말이죠. 동훈아 요즘 일은 어떠냐? 할만해? 형은 일한 지 몇 년째인데 지금 물어. 할만하니까 계속 하는 거지. 종훈아 얘한테도 너 지금 하는 거 말 좀 해줘라. 아 형한테 투자해서 동훈이도 득보면 좋지 뭐. 투자? 무슨 투자? 아 이번에 너희 형이 새로 한다는 건데. 아유 난 안 만들어도 모르겠다. 암튼 요즘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빠. 너도 돈 모은 거 있으면 형 말 듣고 한번 맡겨봐. 엄마 이거 푼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자들 죄다 억대는 기본이야. 동훈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러게 돈 좀 저축해놨으면 좀 좋아. 형이 사업도 크게 하는데 거기서 돈 불리면 너도 좋은 거지. 이거 확실한 거란다. 내가 너희 형 말 믿고 목욕탕 일도 그만두잖니. 엄마 일 그만뒀어요? 내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 아들이 돈 좀 만지는데 어머니 계속 목욕탕에서 남의 몸에 떼벗겨가며 고생하는 거 두고만 볼 수 없지. 내가 큰 아들 덕에 숨통 좀 트고 산다. 살어. 너도 지금이라도 돈 모아놔. 나중에 똑같은 기회 오면 너도 돈 좀 넣게. 투자도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뭐. 어머니는 그날도 사업하는 큰 아들 치켜세우기 바쁘셨습니다. 형 사업만 믿고 은퇴했다고 좋아라 하시면서 형 앞에 맥반석 달걀 껍질 예쁘게 까서 두는데 아,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입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주둥이도 아니라 그저 뚫린 구멍처럼 보이시겠죠. 그때 조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던 형수님이 말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세진이 여기 목 뒤에 빨갛게 올라왔네요. 아까 좀 세게 미셨나 봐요. 어? 아이고, 애기 살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어디, 어디 한번 봐봐. 살이 까졌어요? 어쩌다. 어머님이 아까 탕에서 얘 떼를 밀어주셨는데 그때 그랬나 봐요. 아, 속상해. 어머니, 다음엔 좀 살살 밀어주세요. 네? 어, 그래. 내가 힘 조절이 잘 안 됐나 보다. 비누칠만 시키려는데 애 몸에서 때가 조금 나오길래. 에휴, 힘 좋은 세신사 할미 만나서 애가 고생하네. 올해 세신사로 일했던 어머니가 실력 발휘해서 손주들 시켜주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제 딸한테도 물었죠. 서연이도 얼굴 반질반질하네. 할머니가 떼밀어줬어? 아니, 난 엄마가 시켜줬는데. 식혜 마시던 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이 어딘지 어둡더라고요. 탕에서 나온 후에 계속 말도 없고 혹시 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할머니가 안 시켜줬다는 아이의 말을 들었는지 줄곧 빨간 조카 목덜미를 보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까지 왜 나서니? 세진의 미는 요즘 일이 하도 바쁘다고 하길래 내가 혼자 탕에서 좀 쉬라고 세진이 씻겨준 거지. 할미도 이제 늙어서 한 사람만 밀어도 힘들다. 우리 세진이 한 명으로도 좋게 해. 서연이는 엄마한테 밀어달라고 해. 엄마, 그럼 서연 엄마는 뭐 놀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얘, 그 일이 같니? 같어? 전화기만 붙들고 얘기하는 일이랑 네 형수일 비교하면 안 되지. 어머니, 동서일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 다 고객 상대한다는 것도 같은데요, 뭘. 상담원일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버는 게 달라, 버는 게. 들어오는 액수가 다른데 어떻게 일이 같니? 억울하면 출세해라. 안 그러니, 서연아? 서연이도 출세하면 이 헬미가 떼밀어주지. 형수님까지 나서서 어머니의 속된 말들을 막는데 어머니는 끝을 모르고 저게 당연한 말인 듯이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뭐라 말을 하려는데 그때 아내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넉장을 꺼내 어머니 얼굴에 냅다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형 부부와 저는 모두 아내의 돌발 행동에 놀라 굳었고, 갑자기 얼굴에 돈다발 폭탄을 맞은 어머니도 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내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찜질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내를 쳐다봤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고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이 돈 받고 탕에 가서 저희 애들 떼 좀 밀어주시던가요? 어머니 좋아하는 돈 넘치게 드릴 테니까 출세 못한 엄마든 저희 애들 떼도 밀어주시라고요. 매번 사람 우습게 알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거 제가 계속 참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네요. 아, 아니 너? 제가 뭐요? 어머니, 제가 상담원인 게 어머니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형님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사람을 조롱하세요? 제가 어머니 남의 떼 벗긴다고 무시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직업에 기천도 없다는데 다 먹고 산다고 하는 일, 좋고 나쁘고 따질 게 어딨어요? 뭐가 잘났고 어떤 직업은 더 못한 직업 무시할 수 있는 거면 저도 어머니 무시할 수 있겠네요. 네? 부끄러울 거 없이 일해서 자식 벌어먹이는 사람을 대체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여보, 일단 진정 좀.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고작 내가 형님보다 돈 못 번다고 내 새끼들까지 차별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린 애들한테까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천박한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 어머니, 이제 저 어머니 안 봐요. 제가 정말 그래도 내 남편 부모니까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느리 노릇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예뻐서 죽을 것 같은 형님네랑 평생 잘 사세요. 눈에 안 차는 둘째 며느리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내는 한 팔로 둘째를 안고 다른 손에는 첫째 손잡고 그대로 찜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바로 뒤쫓아 나갔죠. 늘 침착하고 낙관적인 아내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화를 낸 만큼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해 분해 겨워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욕탕에서부터 어머니는 아내의 속을 벅벅 긁어놨던 거죠. 어머니가 세진이 몸 씻겨주면서 우리 서연이한테는 형님처럼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대접받는다고 하시잖아. 나처럼 공부 안 하면 결혼해서도 대접 못 받는다고 할머니가 안 씻어주는 건 엄마가 못 나서라고 하는데 내가 참을 수 있었겠어?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 꾹꾹 참았는데 탕에서 나와서까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나 이제 정말 시댁에 안 가. 당신 어머니 이제 내 시어머님 아니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라 서운할 수도 있지만 나 설득하려고 하지마. 소용없어. 설득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도 제 딸이 고작 엄마의 직업으로 친할머니에게 차별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속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어머니와 제 천륜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겐 당신 마음 10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그 후로 아내가 먼저 연락해 사과할 줄 알았는지 어머니는 영 아내가 연락이 없자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뜻을 전했고 어머니는 본인 잘못은 하나도 모르시고 그저 성이란 성은 다 내고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이 놓인 걸 보면 저도 참 많이 참았던 거죠. 어머니 쪽에서 먼저 연을 끊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니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분명 가슴 한편에 그래도 부모님과 연을 끊는다는 찝찝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내와의 결혼 이후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몇 달 뒤부터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진동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끝내받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아서 하신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저도 참 등신입니다. 어머니가 전화한 이유는 바로 저번에 말한 형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보라는 용건이었죠. 지금 투자자들 몇 명이 빠졌다나 봐. 동훈이 내 돈이라도 형 주면 나중에 배로 받는 거야. 아, 그렇게 포기 안 하고 전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럴 돈 없어요. 그리고 형도 억대 투자금 아니면 안 받는다고 말했고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 믿고 기다려보세요. 어떻게든 하겠죠. 아니, 글쎄. 종훈이도 당장 급하니까 너한테 연락해보라고 한 거 아니니. 형이요? 형이 제 돈 형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니까. 원래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발을 빼서 곤란한가 보지. 엄마, 혹시 엄마 돈도 형한테 투자했어요? 어? 그래, 나도 좀 했지. 좀이 얼마요? 얼만데요? 알아서 했어. 종훈이가 그러는데 이거 잘되면 내 노 다 보장되는 거라고 했다. 확실한 거라니까. 엄마, 그래서 엄마가 모은 돈 다 준 거예요? 형 말만 믿고? 얘는 형 말을 믿지 그럼 누구 말을 믿어? 형이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내 돈을 맡겨요. 엄마도 정신 차리고 돈 빼요. 어째 느낌이 안 좋으니까. 참내, 너, 너네 형이 누군지 모르니? 예, 잘 알죠. 어머니가 목에 겨워 매번 부르는 종훈이. 근데 이 종훈이가 내 돈은 푼돈이라 안 받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당장 급하다고 어머니를 시켜 그 푼돈 받아오라고 시키다니. 참나, 제가 아무리 사업의 까막눈이라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당장 어머니한테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모으는 돈을 줬냐고 형한테 준 투자금 돌려받으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절대 듣지 않으셨어요. 나중엔 그냥 투자할 돈 한 푼도 없다고 형 문제로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었네요. 나중에 아내에게서 들은 건데 제가 투자금 문제로 전화를 일체 안 받자 아내에게도 전화해서 괴롭혔다고 해요. 아내에게 네가 동훈이 투자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냐고요. 나중엔 아내도 전화번호 다 차단하고 연락할 방도를 막자 아내가 일하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전화 바꾸라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내 며느리라고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 돌리라고요. 아, 정말 제 어머니지만 잘난 큰아들을 위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 건지 과연 어머니가 남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바탕 엎은 보람이 있게 형 사업이 잘 됐을까요? 가재에 물 짐작한다는 말처럼 정말 제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고 다닌 투자는 말 그대로 형이 투자자 될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였고 형은 바로 수십 건의 고소로 경찰에 잡혀가고 말았죠. 이게 믿어지시나요? 전 처음에 그저 꾸미겠거니 했습니다. 매번 뉴스에서만 보던 투자 사기범이 내 형이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경제사범은 살인범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악랄한 인간이 내 피부치라니 전혀 실감이 안 났죠. 그 소식을 처음에 투자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형을 찾는 경찰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형이 잡힌 이후엔 경찰서에서 변호사 비용 빌려달라고 전화한 형에게서 들었고요. 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 오해라고 하는데 진짜 대답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잘나가는 형수님이든 큰아들이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든 누군가 형의 뒤를 봐주겠죠. 아, 가족한테도 돈 투자하는 것처럼 사람 봐가면서 마음 주던 어머니는 정말 그 투자로 망하게 된 겁니다. 저와 아내는 그쪽 일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당장 애가 둘이니 다른 걱정할 틈도 없었죠. 그러고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심각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일일 거라고 예상 가능한 일이 전혀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계속 잊고 있던 어머니와 형 이야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보, 나 어머니 만났어. 뭐? 우리 엄마? 어디서? 설마 너한테 찾아오신 거야? 갑자기 어머니를 만났다는 아내의 말에 혹시나 어머니가 내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내에게 가서 무슨 짓을 하신 건가 걱정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고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말을 이어갔죠. 당신 동준이 어머니 알지? 왜? 어머니 아는 동생이라고 하던. 우리 옆 동네 사시잖아. 지난 주말에 마트에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며느리 집에 갔다가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서 우리 어머니를 봤다고 하시잖아. 나는 그냥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어머니를 보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셋이 일을 하시는 건가 봐. 아, 그렇겠지. 형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했는데 그대로 날렸으니. 동준이 어머니가 나한테 어머니 목욕탕 옮겨서 다시 일하시는 거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 만나러 간 거야? 당신이 직접? 나도 그냥 신경 끄려고 했는데 아, 모르겠어. 그 말 듣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동진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갔지. 아내는 그날 어머니를 만나러 간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어머님, 나 보시자마자 오시더라. 두 손에 떼수건 끼고 오시는데 솔직히 너무 불쌍했어.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대했든 인간 대 인간으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주버님 지금 감옥에 계신데 투자 사기로 투자자들 투자금 다 까먹어서 징역 2년인가 받았다고 하시더라. 형님은 그 소식 듣고 바로 잠수 탔대. 믿겨져? 심지어 세진이도 어머니 집에 두고 없어졌대. 사무실도 비웠다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준 반지도 들고 갔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모아둔 돈도 아주버님이 까먹어서 빈털털이 신세인데 세진이까지 떠안았으니 일 다시 시작한 거지. 난 그냥 어머님 확인하러 간 거라 옷도 안 벗고 들어갔어. 근데 어머니가 나 옷 벗으라고 본인이 그간 못해준 거 하겠다고 하는데 참 내가 됐다고 거절하니까 갑자기 자기 관절염이다 디스크다 몸이 남아나질 않는데 애까지 키워야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야. 에휴 힘드시겠지. 왜 안 힘드시겠어. 이제 나이가 70도 넘는 양반인데. 그리고 우리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자기가 돈에 눈 멀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야. 본인이 못 배워서 그랬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하시는데 나 그냥 뿌리치고 나왔어.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나 혼자만 결정할 일도 아니고 솔직히 정말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라서 예전엔 어떻게 되던 내 알바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근데 막상 다 늙어서 돈 잃고 어린 손주 키워야 한다고 하니까 아예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 말을 마친 아내는 슬며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나는 어머니 안 봐도 돼. 아니 안 볼 거야. 우리 애들도.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 일 생길까 봐 그게 걱정돼. 당신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한지 내가 다 아는데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 당신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평생 나한테 못하더니 꼴 좋다. 이럴 수 있어?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선택에 따를게. 모시고 사시는 건 힘들겠지만 혹시 다시 연락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고 내 눈치 안 봐도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당신한테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뭘 선택하든 당신 마음이야. 아내는 상황이 안 좋아진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 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저의 가족을 남보다 못하게 무시한 어머니 단호하게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아 정말 제가 너무 미련한 걸까요? 평생 어머니한테 형하고 비교만 당하다가 그 잘난 형한테 사기 맞고 모은 돈 다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된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제가 다 못나서 그런 걸까요? 제게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는 아내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말이지만 전 정말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제 이름보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네 형 좀 본받으라 일 정도로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자라서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 자식이라는 천륜이라는 게 대체 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답답하게 미치게 하다니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을까요? 전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던 어머니를 만나기로요.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목욕탕 앞 국밥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뭘 물어볼지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고민을 하던 중 식당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살이 빠졌더군요. 아예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삐죽거리며 제 앞에 앉은 어머니도 쉽게 입을 못 여시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앞에 놓인 국밥이 다 식어갈 때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내가 첫 월급 받은 걸로 엄마 용돈 드렸을 때 기억나요? 그때 그 돈으로 엄마가 형 구두 사줬죠? 일할 때 꼭 신으라고. 내가 엄마한테 왜 그걸로 형 구두를 사냐고 화내니까 엄마는 용돈 필요 없다고 네가 형한테 도움되면 그게 선물이라고 한 거 기억해요? 난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건 잘난 사업가 형한테 장애물 되지 말고 도움되는 거구나. 그게 내 역할이구나 했어요. 동훈아,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투자금 빼라고 해도 엄마는 그저 형말만 믿었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매번 나한테 본받으라고 했던 형 말 믿고 근데 엄마 큰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난 솔직히 어차피 감옥 갈 형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비교당하고 차별당해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두 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내가, 내가 미안하다 동훈아. 이 애미가 못 나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호강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동훈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엄마를 용서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냥 나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서 살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동훈아, 난 저 갈게요. 저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손 한 번 안 댄 국밥과 흐느끼는 어머니를 뒤로 안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 순간까지 아직 어머니에게 연락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는 옆에서 그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가 과거와 같은 일로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네요. 어쨌든 형은 출소를 할 테고 어머니가 예전처럼 다시 형과 절 비교 안 할 거란 보장도 없고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로 씨름하니 아내는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요. 일단 다음 달부터 소액의 생활비를 보내자고요. 얼굴은 안 봐도 되니 일단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정말 소액만 보내보자고요. 세신사 일은 계속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손주 돌보면서 여윳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한숨 덜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를 용서해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걸 택하든지 하라고요. 만일 제가 어머니에게 돈 보내는 걸 후회하는 것 같고 돈을 보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내 본인이 돈 보내는 걸 멈출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일단 조금이라도 마음만이라도 편할 수 있게 보내자고요. 정말 이제는 뒷걸음질 칠 곳이 없는 전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일단 다음 달부터 보내보도록 하기로 했어요. 조카도 좀 있으면 학교에 들어갈 나이라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보내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지혜로운 여인을 얻으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란 잠원 아시나요? 아내가 없었더라면 전 몇 년을 고민만 했을 겁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든 아니면 그저 미련한 선택이든 일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기분입니다. 본인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을 위해 저에게 조언을 해준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보면 분명 부부 사이에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제 어머니와 저를 보면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피와 살이 되는 질타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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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